국민의힘 내부가 또다시 시끌시끌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틀 전에 홍준표 후보와 비공개 만찬을 한 데 이어서 어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당의 경선 후보님들하고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의 공식 후보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춘과권은 제가 홍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홍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있으셨겠죠. 저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어요. 이틀 전 회동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후에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최재형 전 원장은요. 나는 종로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의 면이 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했던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잡음만 더 나오고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어요. 잡음은 나왔지만 사실상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을 결론이 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잡음이 저는 오히려 정리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의문의 일패라고 하면 홍준표 의원이겠죠. 홍준표 의원은 사실 소위 내가 선대위 합류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걸 돕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당내에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갑자기 두 명의 공천 관련 얘기를 하면서 또 공천 거래, 공천 그러니까 본인의 합류를 빌미로 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것 아니냐, 이거 구태정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어요. 이게 공천을 요구했다라기보다 좋은 사람을 쓰자는 취지로 얘기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음이 나왔지만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배제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잡음이 좀 정리가 되면서 홍준표 의원은 많이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의 초고수라고 했었던 홍준표 의원이 왜 이런 방식의 선택을 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당 내에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구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었죠. 이러자 홍준표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공천에 대한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지하다. 그건 방지하기 이를 때 없다.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다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한때 국민의힘 내분의 중심에 있었던 윤핵관을 다시 끄집어내서 언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선대본부죠. 선대본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참 원팀을 통한 뭔가 의기투합이 굉장히 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저런 식으로 선대본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손을 그어버렸으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홍준표, 승민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사실은 더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이 정리되는 걸 보면 홍준표 의원하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가치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서로가 갈등이 됐고. 물론 저는 홍 의원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어떤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공천 문제가 어쨌든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5개 지역인가요? 같이 선거를 하잖아요, 대선하고. 이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건 분명해요. 어쨌든 대선 전에 공천이 끝나야 되고 그 공천 과정에 전략 공천을 할 거냐 경쟁을 할 거냐 논란이 있다 보면 이 공천이라는 게 당내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운 이슈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고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또 개파별로 지지하는 분도 많으셔서 이게 잘 마무리돼야 돼요. 어쨌든 공정하게 잘 돼야 될 텐데 혹시나 홍준표 의원처럼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라고 주장을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대선에 도와준다는 이유를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공정하게 잘 집행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당 내홍과 갈등을 겨우겨우 아주 힘들게 봉합을 했었죠.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나와서일까요. 내두에서 갈등 봉합을 위한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평소에 말씀하시는 투로 보면 별로 그것을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그 정도의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핵관이 진짜 무슨 여름날 도깨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물이 이리 있으면 윤핵관이 나오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곧 정리하고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를 돕는 대열에 앞장서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시 원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